문화창조 문회창조 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분석 15 요구사항 분석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요구사항에 대한 리스트, 그러니까 리스트화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서 다이어그램으로 작성합니다. 한눈에 무슨 기능들이 들어가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합니다. 그래야 우리가 이런 기능들이 들어간다. 또 이런 기능들이 들어간다. 해당 파트는 어디고 그래서 어떠한 기술이 들어간다. 이렇게 보기 좋게 해 놓게 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게 될 것이고요. 그래서 요고사항 분석서를 다이어그램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.